이리와. 아니 그게 아니고, 지효야 그게 아니고 니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물하고 같이 있는 거야. 오빠가 줘봐요. 아니. 오빠가 줘봐요. 진짜 너 왜이래 진짜. 오빠 이러기에요? 너 진짜 왜이래 정말. 어? 알았어. 뭐예요. 근데 정말 이럴 거야 정말? 싫어요 오빠. 빨리 뛰어.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. 알았다고. 응. 응. 알았어. 아 근데 정말 얘는 왜 어디 있다고 이렇게. 어 내가 지금 이거. 아니 물 살려다가 이거 지금 갑자기. 머리가 검고 수심하다. 키가 큰 편이다. 입술 도톰하다. 아름다운 편이다. 눈이 큰. 그러니까 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거잖아 남매가. 아 이거 참. 키가 크면 머리가 검고 수심하다. 이거는 광수구. 이거는 그렇지. 남매면은 피부가 키고 겹다. 결미씨 같은데. 아랍씨도 해구나. 그럼. 너도 흰 편이지. 저는 흰 편 아니 오빠. 그래? 저는 좀 까만 편이잖아. 네가? 목총이 좋고 하관이 발달했다. 김종국. 김종국 까리. 가관이가? 걔미가aba. 하관 발달. 게리 가면서 하관이 발달했어. 연교파 뾰족하잖아요. 하관이. 전체적으로 이게 턱이입이 로봇의 턱이잖아. 것 같아요. 김종국이. alguien 혼 Whoa. śnie 사실은 여기 포함이 되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영리해 보이니까 이건 아니지. 연희 씨? 마른 편. 연희? 키가 큰 편이고 마른 편이고. 연희? 입술은 또 저기가 도텀하잖아. 알았어. 알아가. 아 이거 갖고 몰라 이거.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어. 아 그럼 어떡하나 이거. 찾아 말이지 뭐.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형 그렇게. 난 약간 형이 이런 발걸음 할 때마다. 뭐야. 강아지가 왜 있지? 여기 강아지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. 왜 왜 왜 왜 왜 이렇게 지져. 강세야 강아지가 그냥 있을 리가 없다고. 여기 목에 저거 열쇠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. 없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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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. 뭐야 무슨 일이야. 왜. 왜 왜. 연희야. 연희야 정보 줄까. 뭐 알려주세요. 뭐 이렇게 눈만 쳐서. 아무것도 모르겠지. 네. 네. 이리 와봐. 축제 발견하셨어요. 당연하지 지금. 연희가 몇 년인데 지금. 왜 벌써 찾았어. 아무튼 이거 첫 번째인데. 이게 뭐냐면. 오늘 남매 아빠가. 둘째 낳기 전에 엄마한테 준 편지야. 사랑의 편지. 둘째 낳기 전에. 사랑하는 당신께. 곤히 자고 있는 당신과 첫째 얼굴을 보니. 제 끼가 많고. 혼나 우리 아들. 그치. 속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. 개다리 춤을 추는 장난꾸력의 여성. 개다리 춤을 누가 잘 추지. 개다리인가. 얼마나 고생하고. 개다리 아니야. 개다리. 공부에 재능이 없어. 공부에 재능이 없대요. 공부 다 못했어. 그래요. 아 그래요. 달리기 잘하는 거예요. 개다리 춤은 다 췄거든. 캐리 오빠가 달리기 잘하지 않아요. 그럼 좋겠다 건강하게 잘할 것 같소. 아니요. 우리 오늘 여러분. 나처럼 연애하는. 해를 하는 게 좋아요. 한 번만 더. 뭐 또 자꾸 수술을 해서. 여사. 영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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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자꾸나 너 소리가 나.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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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보자 어쩔 수 없지. 아유 광수야 그거. 뭐냐. 고동환? 이게 뭐야. 고동환을 찾는 거구나. 형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? 그래 일단 좀 찾아볼게요.